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 황세란 유인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모두 미생물에 속합니다. 미생물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와 조류, 고세균, 곰팡이와 같은 귤류와 효무와 바이러스 등이 모두 미생물이며, 보통 0.1mm 이하의 생물을 가리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 생명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균 즉, 박테리아는 독립된 세포로 구성된 미생물입니다. 세포막, 세포벽, 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세포 생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먹이만 공급되면 스스로 살아가며 번식합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어원은 라틴어의 바이러스, 비루스, 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의 뜻은 독입니다. 바이러스는 DNA, RNA와 같은 핵상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생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반드시 숙주가 되는 생물체의 힘을 빌어 증식합니다. 미생물의 크기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미터, 백만분의 1미터 크기며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Nm, 10억분의 1미터 크기로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크기 80에서 100나노미터 작대작은 보이지 않는 녀석이 덩치 큰 인간을 괴롭힙니다. 바이러스의 RNA는 단일 가닥 형태로 단백질 안쪽에서 나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RNA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세포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과 RNA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조립되고 이것이 세포 밖으로 나와 다른 부위나 다른 개체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인체로 침입할 때 정의 부대인 백혈구가 재빨리 파괴하고 보조군사인 유익균들이 먹어 없애야 합니다. 바이러스들이 정량의 독소를 만들기 전에 소위 잠복기에 우리 면역계가 합세하여 무찌를 수 있습니다. 혈액건강과 장래건강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감염질환은 감염, 잠복기, 발염기, 소강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로 잠복기에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독소의 량이 증가되기 전에 면역활동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매일 건강 다지기 따뜻한 차나 물 자주 마시기, 체온 1도 올리기, 평온한 마음관리 등은 오늘 코로나19로부터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황사란 유익균은 장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 황사란 유익균은 장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황사란 유익균은 장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